네, 중동과 이민준입니다. 꼼깝찬다는 누가 하는 거요? 제가 가겠습니다. 이 새끼 배짱이 있네. 안 돼! 나 이거 잘하면 나 뉴욕 보내줘요, 하님 헬레이든지. 그런 말이 나오냐? 야, 이 사람아, 내가 당신 때문에 총 맞을 뻔한 사람이야! 내려요! 내 택시 드라이버, 이제 하필입니다. 한만 도와주세요, 황수영. 내가? 내가? 내 택시 드라이버, 이제 하필입니다. 한만 도와주세요, 황수영. 야, 야, 야! Everyone's born again! 여기서는 뭐 누굴 믿고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. 아무도 안 믿으면 내가 왔다. 총, 총, 총수圈, 빨리! 저 100불 드리겠습니다. 황마이생킨젓마 이거. 돈이면 단주하나? 미국 비전! 가봅시다! 하, 괜히 돌아왔네? 감사합니다.